야 이거 왜 앞으로 안가냐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아까 탔던건데 심지어 예 앞으로 가시라고요 됐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착 사이하테노선 뭐야 이건 또 시련을 주신다고요 갑자기 그럼 내 이미지 인마 그게 뭐라고 이런 정신나간 잠시만요 아니 손 넘네 근데 나는 솔직히 뺏은게 적은줄 알았어 이 시커스톤 뺏을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내놔 활이 나와봤자 의미가 없거든 이게 그쵸 화살이 나와야 의미가 있지 이 야생 링크가 돼버렸네 아 무슨 불추추가 나왔어 야 추추 젤리 갖고와 상승기료 이씨 뭐야 패러세일도 못타? 이런 망겜 야 이게 보주가 어디있는줄 알고 내가 보주를 찾냐 위치라도 찍어주시던가 하하 참 이 위치 말고 보주 위치를 찍어줘야될거 아냐 갑자기 타잔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회복템은 넉넉하게 주워 미쳤나봐 뭐 또 원히트 킬이야 돌겠네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웃긴게 야 그 도구의 힘도 내가 겨우겨우 모아서 얻은건데 왜 니가 뭐라그래 아니 야 이놈 어이가 없네 야 나도 처음에는 나뭇가죽을 시작했어 쓰리같은 놈아 월척이 없네 아 스탑 야 피채워 나머지는 내가 요리 만들어 놓은게 없다 아 어 내가 자고는 대체 콧물은 그가 날마다 어쨌든 하나는 저기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이거 먹다가 근처에 있던 애한테 죽었죠? 보물상자로 위장하네 침착하게 해보자 침착하게 나무꾼의 도끼 이거 초반에 괜찮잖아 완전 생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좀 할만할지도 쉣 호주 하나가 여깄네 너 죽어 내가 널 죽여야 돼 널 죽여야 내가 살아 공증이 아예 없어서 내가 공이 3밖에 안들어가겠구나 나무꾼의 도끼 공이 3이니까 홀리쉣 홀리쉣 얘 일단 공격수단 사라짐 죽어 그냥 그대로 아 와 얘네 미쳤나보다 산 넘넘 산 넘네 아 그만 좀 쏴 여인 양아치 양아치 뭐야 좋은거 제발 병사의 말 오케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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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계속 날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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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쉣 날아가 평화 왜 화살은 안주고 날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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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 노리는 게 여기였구나 어 병사의 검 너무 좋고 아 예측샷 너무 잘 날린다 쟤 피가 또 얼마 없거든요 일단은 이거 저걸로 바꿔놓고 일단 얘 잡고 생각하자 이제 한참 화살 화살을 드럽게 안주네 화살을 드럽게 안주네 화살이 필요한데 활이 있으면 뭐하나 화살이 없는데 이거 요리 철판 없겠죠? 있을까요? 그러면 이거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아깝긴 해 그리고 일단 이거를 들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와 이거 언제 가냐? 아닌가? 이 근처에도 설마 또 있나? 이거 놓는 데가? 이거 뭐라고 써져 있니? 세 개의 재단의 보조를 각각 받쳐야 되는데 세 개의 재단의 설마 저건 아니지? 세 개의 재단이 설마 저건 아니지? 죽어 인마 확실 그냥 맞나요? 저게 재단이야? 확실하지 않을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마 부시돌? 그치 하긴 이 섬에서는 부시돌 말고 굳이 필요한 게 없겠네요 재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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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어리즈 재단 흰옥스? 흰옥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정신당한 놈들이 야 뇌절이야 꺼져 인마 꺼져 인마 흰옥스 같은 소리 아 쟤 막 터칠 수 있는데 까비 너무 아깝다 난 니가 그렇게 계속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친구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날 위해 그래줄래? 그래줄래? 이거 너무 무서운 게임이다 죽어 그대로 죽어 그대로 여행자의 칼 여행자의 칼 하 녹슨 방패 없는 거보단 낫지 나 방금 개쫄았으면 잠깐만 야 녹슨 방패 빼 아 이 섬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건 또 그거대로 반전일세 나 지금 전부다 나무집 오 야 좀 왜 내 근처에서 그러냐 무섭게 어 잠깐만 어 지금 벼락이야 그지 지금 벼락이란 말이야 어 음 으 으 으 음 5 방금 근데 벼락 떨어지지 않았음? 왜 얘를 이렇게 평온함? 이거 맞음? 이거 맞음? 1, 2, 3, 2, 1 여기 한 번만 더 내려쳐봐 빨리 세팅 딱 해놨어 빨리 벼락 이거밖에 안 돼? 천둥이신도 별거 아니구만 아 왜 여긴 안치냐고 한 번만 더 쳐봐 제발 아니 저 옆두치는데 왜 여긴 안치? 이거 철이야 철? 어? 어? 아 좀 더 기다릴걸 바보 꽝 평온한데? 데미지 1도 안받았는데? 이게 맞아요? 너무 평온하게 자는 아니 일어났는데? 데미지를 1도 안받으셨는데? 이게 맞아? 아니 쟤를 잡는건 문제가 안돼 잡을 수 있겠지 잡을 수 있을텐데 화살이 없잖아 아니 물론 창을 던져서 눈알을 맞춰도 돼 근데 이게 그 뭐랄까 어... 쟤 죽어라고 쫓아오는거야? 나? 다시 가서 좀 자지 간다 이걸 또 미스내네 이게 세이브가 먹히면 내가 하겠는데 그걸 지금 세이브로드를 금지시켜놨잖아요 얘네가 4단 개념이라서 처음부터 해야되잖아 쫄려서 못하겠어 별거지같은... 나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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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튀어나와요 그만 나오세요 님들아 나가요 그만 쫓아오세요 저 님들이랑 놀아드릴 시간 없어요 그만 오세요 말했어요 나 죽이기만 해봐 진짜 니네 운다 나 그만해 그만해 많이 쫓아왔어 그만해 무섭다 개무섭다 진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뭐한 짓임 대체 이거 뜨지? 어라? 어라? 아니 바보야 아니 미쳐버리게 하네 진짜 아 아 물리엔진이 너무 야속해 들어 각 잘 봐 던져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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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고 요렇게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재단 위치는 어딘데 아이씨 그걸 또 새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최소한 최소한 뭐 하나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재단 위치를 알려주던지 아니면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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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주 위치를 알려주던지 하아 킹무 갓살 빗 빗 빗 붙였으니까 이거 그냥 들고 내고 다녀도 되잖아 앗 셋인데 LCK 봐야 되는데 이 젠작 아 지금 LCK가 문제냐 아이씨 좀 이따 봐 어차피 바로 시작 안 할 거야 아니 어? 설마 저 위? 에이 설마 너무하지 이거는 그지? 설마 그렇게까지 양심 없는 놈들이려고 그죠? 아닌가? 이따위 시련을 만든 거 자체가 이미 좀 양심이 없나? 얘네 미쳤나봐 병활 어? 아! 황금풍뎅이! 병! 바보야! 아니 비가 왜 안 눌렸지 거기서? 일단 보조 하나 찾았네요 자 제대로 맞추자 아니 리블린 형은 여기 왜 불린이 형 여기 왜 계세요? 저 혹시 양심 터지셨어요? 우와 튀어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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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 어 일단 저긴 아니야 확인했어 아니 리블린 형 여기 있는 건 좀 양심 터진 것 같은데 진짜로 다가 어? 아니 빈말이 아니고 이 뭐랄까 이거 초등학생들 싸웠는데 거기 좀 센 놈 모아있는 그런 기분이야 형이 여기 왜 있어 형 셋이다 아직 더 자라 그만 부라 이 자식아 뭐 민지완전형 뿌우야? 이걸 봐? 우와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알았어 형 일단 나 갈게 알았어 미안해 나 갈게 알았어 알았어 나 갈게 알았어 알았어 아니 초등학교 1학년들 막 싸우는데 6학년이 와서 너 몇 학년이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나 6학년이다 이러면서 막 1학년때는 6학년 형들이 그렇게 무섭거든 아 재단 하나 찾았다 아 저런 거지같은 님들아 집 좀 가봐요 아 여기가 니들 집이구나 미안하다 별 거지같은 별 거지같은 톡 들어가 내게 강같은 평화 제발 저는 평화 좋아해요 형 쟨 왜 또 저기있어 형 근데 진짜 나 미안한데 형 눈이 너무 좋은거 아니에요? 아이씨 좀 애지간이 좋으시던가 어크1에 저거지들처럼 막 돌 던지는데 이런 거지같은 너는 왜 안 밀리냐고 따라잡히면 죽음이야 여긴 따라잡히면 죽음이야 여긴 이거 저거 아니야 심지어? 어? 와 집어던진다 우와아아아 뭐 로켓단처럼 죽는데 우와아아아 더 던져봐 더 던져봐 더 던져봐 더 던져봐 그게 니 최선이냐 던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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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 던져봐 어 날라가다 마네 내가 더 던져봐 Multiple 그낭 더 던져봐 나이스 어시스트 왜 또 오게? 형 나 이제 웬만하면 안죽어 위험요소가 형밖에 없어 저렇게 눈이 안좋아서 무슨 보초를 서겠다고? 어? 잠이나 자지? 간다 야 혼자서서 넓고 좋겠다 쟤누이 저기서 안돌아가 내가 공을 어디다 뒀지? 여기 보조 어디다 뒀니? 여기 있네 근데 잠깐만 지금 녹스 형 깨어났을때 아님? 저 형은 무슨 8시가 넘도록 잠을 자냐? 나야 고맙지 이 시련을 아마 겁나 잘하시는 분들은 개멋있게 막 어? 이 알몸상태를 막 다 썰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막 이렇게 어? 개까리하게 진행하실 것 같아요 신컨분들은 저는 똥손이라 그런 무모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똥손입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것과 못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잠깐만 쟤는 내가 처음보는 색깔이다 에이 그래봤자 문어다리 아니 이런 개미친 왜 시련을 하나 넘으면 또 다음 시련이 있는거죠? 집사 쭈쭈 쭈쭈쭈쭈쭈쭈쭈 arrival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glide 뭘 잡아요 인마 아 살고싶으면 먹어라 저 오오 쉣 엄마 무서워요 그만 좀 하고 그냥 애지간히 하고 죽으면 안 돼? 방금 맞았으면 죽었다 그대로 잡았다 어 얘 구른다? 지금 무슨 람머스인 줄 아나 봐 아니구나 공이니까 구르는 게 당연하구나 아부지 돌 하나 더 굴러가요 이건 맞겠지? 아프겠다 아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구나 어 저 형이 나 봤는데? 오기 전에 가야지 야 잠깐만 시련을 깼는데 왜 사당이 나와? 보상이 아니라? 이거 뭐 뇌절의 시련이야? 이 형 어디감? 여기로 오고 있음? 진짜 오고 있네 형 미안해 내가 좀 치사해서 형을 맨몸으로 못 잡았어 아깝다 저거 아깝다 저거 TERF 죽아 형 미안 근데 형도 좀 치사했던 건 알지? 저리 가 임마 너 저거 뭐 저울 수 있는 줄 알았더니?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사당을 하나 더 깨야 되는 거예요? 얘네가 사람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내 자리야 이거 이래놓고 막 사당의 특급 시련 이러는 거 아니겠지? 그 힘의 시련 특급 저 형은 여기서 평생 혼자 살라 그래 친구들 지가 다 죽이고 어? 여기서 혼자 쓸쓸하게 살라 그래 내 할 바 아니야 이걸 입어놓고 점프를 할 거면은 입는 의미가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아 빨라 후구 치대 사당 야씨 이거 힘들다 이거 그 앞에 트라이 실패한 거 다 잘라야겠다 너무 그거까지 다 하면은 녹화가 한 시간 넘어가겠다 어? 아 그냥 바로 보상 주는구나 그래도 정면승부 안하고 튀기만 하면서 아니지 정면승부를 포기한 순간 한 5틈가 4틈 만에 여기까지 오긴 왔네 아 300루피나 줘? 많이 주네 뭐 재미난 경험하고 갑니다 회원님들 뭐 더 없죠? 자 힘들었다 이번 마스터 모드 하면서 2회차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 같아 난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 너무 힘들었어 진짜 지친다 그냥 어쨌든 사이 하테노선 클리어 했고요 어? 이거 리터족 아니야? 아까는 없었잖아 암벽을 타고 좋아하지 이런 애가 있었구나 되고 싶지 아 난 날개가 없어 바람이 드는 훈련이 뭐예요? 아 그 저거 보고 말한 거구나 어? 챌린지구나 그냥 저거 왜 안됐어? 야 이거 좀 억울한데? 이거 인식률이 좀 개판인데? 또 안됐어 이대로 오면은 곧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하나 먹읍시다 새로 채우면 되지 다음에 아니 이거 좀 억울하네? 진짜 이거 왜 안된 건데 대체 떨어지면 끝나는 거구나 그래 한 판만 더 해 아 잠시만요 아 이거 근데 좀 tozy같다 메비 히히히힝 오이 쉣 뭐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? 이게 끝이야? 여기는? 18개를 했더니 보상을 아예 안 주네요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는? 아니 이러면 나는 못하지 인마 아니 너무 섭섭하지? 허허 이제 그만할래 뭐 맛만 보면 됐지 어쨌든 싸이 하테노 섬 재밌게 놀았습니다 얘네 부활했네요 역하네 다음에 또 오고 싶으면은 이거 사당으로 오면 되니까 여기 모으면 이렇게 끝내는 걸로 근데 몇 개 모았죠? 제가? 일곱 개 일곱 개 하.. 일곱 개 얘 뭐 오케이 일단은 네 돌아가서 사진 좀 저거 도감에다 넣고 그 다음에 샤프트 세 개 모인지 한참 됐잖아 그거 폭탄 경화 좀 하고 오자 그 다음에 다음 사당 찾으러 는 다음 영상부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왜? LCK 봐야되요 결승전 아직 시작 안했나보네 다행이다 울챔스가 시작했어 야 그거 리모컨 폭탄 째끼 째끼 제길 리모컨 폭탄 리모컨 폭탄 플러스 근데 이거 딜이 나와봤자 얼마나 더 나오겠어 뭐 한 3 나오던게 10 나오거나 6 나오거나 이렇게 했지 6 나오더라도 2배 오른거니까 속인건 아니고 하하하하 그 다음에 얘한테 어? 아 제가 개념을 이해를 완전 잘못했어요 나는 이거 얘한테 와서 말 걸어야 도감에 등록되는건줄 알았어 그게 아니구나 얘한테는 그냥 사는거구나 아 그럼 뭐 몰랐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나머지 다 지워 일괄 삭제 이거 두개는 랩 두개 잠금 없나? 일단 폭탄 크기 비교나 해보자 일단 폭탄 범인은 비슷한거 같은데 범인은 비슷한거 같은데 잠깐만 그 푸루하야 이거 맞니? 업글된거 맞아? 어 아니 아닌거 같아서 이게 업글이 된건가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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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존이 lck 결승이고 나발이고 데미지 체크는 못 참아 이건할거 하고 갈 시간 있어 흠 잠깐만 이거 맞니 이게? 이게 돈 꽤 들어간 건데 그래도 아 일단 안 닿았어 오오 개쎄 쏴보고 알았어 개쎄 와 애들 피하는 속도 봐 장난 아니다 자 이제 가자 결승 봐야 돼 지금 저거 끝나고 들어갔네 들어가네 다음은 사당이 어디 있을까 어 이쪽은 내가 사당을 못 봤네 한 번도 그럼 이 부근에 또 어딘가 있겠죠 아 여기는 일부러 안 간 거고 이쯤에도 있을 것 같고 이쯤에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는 분명 하나는 있겠지 최소한 없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또 아직 사당 갈 데 많아 어 삼림의 탑으로 가서 아니다 숲의 마곡간으로 가서 거기서 봐도 될 듯 이번 녹화는 여기까지 결승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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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